나 이렇게 들고 그냥 다니네 우리 가족 여행 떠나는 날 아미 우리 가족 여행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우리요? 베트남 다 나가는 편이야 이거 말해주세요 우리 가족끼리 처음 떠나는 여행 진웨어라고 하자마자 엄마 대발로 말했다고 진웨어 타는 게 싫었어? 나는 진웨어가 좋은데 불편해 뭔데? 카메라 인사해 볼 수 아니지? 반갑습니다 영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로 떠납니까? 다낭 오는데 택시가 우리 네 명을 안 태워주려고 짐이 많다고 택시 기사가 엄청 나름 불평을 수살이 얼마나 찼어 젊은데 맞지? 아버지 한마디 할라다 말아줘요 눈치 봐가면서 왔다 우리 말도 하고 저희는 이제 곧 다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탈 겁니다 저희는 이제 다낭으로 출발합니다 4시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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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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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잘 달려와서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응? 불? 어떤 불? 우리 방에 불 좀 좀 가나있어 와 엄마 진짜 아까부터 빵구를 해 응 빵구가 계속 나왔다는지 아 비행기에서부터 아주 맞죠? 응 계속 꼈다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우리 엄마 빵구쟁이 아버지랑 형 방에 한번 놀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0만원 와 좋네 돈 주고 사는 게 이어서 일단 한 거로 무어야 돼 바이바이 저가 봤을 때 도식이 형편은 뭐 특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일단 맛을 보면 뭐 각이 나오겠죠 저의 주식 전 아침은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주식지구 우와 너무 맛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수영장에 앉아있습니다 뷰가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청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안 왔어요 글림리 룸에? 네 누가? 글림리 룸에?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해드릴까요 아버지 네 지금 해드릴까요 아버지 지금 해드릴까요? 지금 해드릴게요 이곳에 온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아 아 어제 왔는데 오늘 어디 가니? 오늘 어디 가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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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s 그리고 호장에 갔을 거예요 무름럭? 예 아 아 더 털었어 아직 차가 있습니까? 차가 있느냐고? We don't have a car. 아, 허위안 갈 때 차가 있느냐, 이 말이네. 2만.. 2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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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자, 저희는 지금 한시장 가고 있고요. 여긴 아마.. 여기도 한국인들이 한 90% 정도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 비싸요. 6천원, 12만.. 10만, 10만.. 5천원. 이거 5천원.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몇 개? 6천원, 각각 5천원. 3천원, 3천원. 어, 이거는 3천원. 3천원. 아니요. 3천원. 오케이, 4천원. 몇 개 산게요? 몇 개 산게요? 몇 개 산게요? 한 개. 이거 샀잖아. 이거 샀잖아. 3천원. 도메카로 드리는게. 도메카로 드리는게. 도메카로 드리는게. 도메카로 드리는게. 도메카. 안녕히 가세요. Thank you. 나무젓가락은? 나무젓가락은 많아요. 나무젓가락은 많아요. 너무 어렵다. 돈을 다닙니다. 돈을 다닙니다. 이게 돌이.. 되고 있는지. 2개 5천원으로 하고. 2개 사가올래? 제주꺼. 2개를 많이. 이거 하나 갖고 2개 사올 수 있으면 된다. 2개. 이거 2개를 5천원으로 사가올 수 있으면 사가올래. 10만동으로 2개 떼지. 아버지랑 흥정하러 가고 있습니다. 10만동에 2개. 아까는 하나에 6만동 주고 샀거든요. 하나에 3천원 이었으니까 2개에 10만동 2개에 10만동 4개에 20만동 도매가루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믿지 않죠. 2천5백원에 4개 샀네. 아니지. 2천5백원 짜리로 하나지. 2만원에 4개. 10만동에 5천원이라네. 10만동에 5천원. 그럼 10만동은? 10만동에 5천원이야 한국돈으로. 그냥 10만동. 10분의 1이잖아. 아 10만동. 그러면 천원. 아 100원. 500원. 밥을 먹으러 가야하는데. 아빠 딴 데 가서 물어보자. 딴 데 가서 물어보자. 아버지 계속 쌀국수를 쌀칼국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쌀국수지로 도착을 했습니다. 마사지 받고 왔는데 어떠셨습니까 다들? 네. 좋았습니다. 매우 만족하네. 강력 토지를 아주 너무 잘해. 여기는 헬리오 야시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6, 7시 됐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오빠는 딱 돌아보고 먹을까? 이쪽에서 먹자. 반새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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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새우. 이게 그래 맛있다니까. 반새우. 저희는 볶음밥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35만원. 35만원. 45만원. 또 먹고 싶어요? 저는 여기 사우도 먹고 싶어요. 그리고 시푸드 프라이누드? 네. 그리고 얼마나?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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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9만원. 네. 이게 하나에 4만 5천 동. 이 그림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채를 마지막에 볶아주는 센스. 아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잔 먹어봐라. 맛있다. 제일 먹고 싶어했던 반새우입니다. 반새우입니다. 반새우. 돌돌돌돌 예쁘게 말아가지고. 응. 월남쌈처럼 먹는 겁니다. 응. 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응. 역시. 어머니 예쁘게 말죠. 응. 응. 어떤 맛. 괜찮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결국 먹던 걸 또 시켰어요? 응. 응. 어. 멀리. 응. ㅋㅋ 모니아. 맨대. Zero. 매니저 갈빈. 어. 명절이 주신. 끈은 에이. 무슨 일요일이. 그냥 둘러실래. gtc.